엄마가 여기서 장을 왜 본 거야? 어? 얘기 좀 해봐. 저기 접대 저 어떤 집에 요리 선생 갔었잖아. 근데 이번에 추석이라고 준비할 게 많다고 저 할머니가 하도 졸라대는 바람에 내가 마지못해 따라 나섰는데 어떻게 여기서 너를 딱 마주치냐. 엄마 혹시 일 다니는 거 아니야? 맞지? 일 다니지? 아니 그냥 따라 온 거라니까. 그냥 온 거라도 그렇지 그게 뭐야. 저 할머니 엄마를 딱 이를 꿈부리듯 하잖아. 우리 대표님이 엄마를 뭘로 보겠어? 아니 뭘로 보긴. 몰라. 맘대로 보라 그래. 도둑질하다 들킨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죄 졌어. 엄마 내 생각은 안 해? 어? 내 체면은 하나도 생각 안 해? 아 진짜. 일로 와봐. 아 왜 또. 일로 와봐. 아 야. 아 화장실은 왜? 일로 와봐. 아 왜? 커피숍으로 오랬잖아 저 할머니가. 이거 좀 봐봐. 엄마 파마 언제 했어? 지난 설인가 전인가. 아 나 방 곱슬이라 파마 자주 안 해도 돼. 이렇게 해봐. 하 화장도 잘 안 먹네. 왜? 이 나이에 화장 잘 먹어서 뭐하게. 셋 서방 얻을 것도 아니고. 하아. 아. KBS